아마 산업이 굉장히 좀 위기 아닌 위기였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생긴 문제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타겟책으로 각 방농사가 최근 몇 년 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공채, 탤런트 공채를 시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 10월에는 KBS가 5년 만에 공채 탤런트를 선발한 이후 나머지 방생사들도 탤런트 공채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위축된 드라마 시장 속에서도 방송사들은 연기자의 인적 자원의 확보와 제작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들만 있으면 뭐하나요? 드라마가 있어야죠. 2009년 준비 중인 드라마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 드라마에는 여주인공의 활약이 기대되는 사극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최시라 주연의 천추태호는 오늘 첫 방송을 하네요. 전설의 고향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은 박민영, 그리고 이호원이 주인공으로 여련을 펼칠 사극도 타 방송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극이 남성이 전유물이었다면 올해인 여성 시청자들의 큰 관심이 예상되는데요.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 KBS에서 방송되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를 비롯해 외인 구단, 브라운 일찜의 등처럼 만화 원작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가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소지섭, 신현준, 이병헌 등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배우들을 대거 드라마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게다가 능력 있는 영화감독 곽경택, 강재규 감독이 연출하는 영화 같은 드라마를 암범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말 나온 김에 2009년 영화계도 전망해 볼까요? 2009년 인터내셔널 영화제 감독상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쥐의 박찬우, 마더 곰준호, 정우치, 최동훈 감독. 와우, 정말 치열한 적정인데요. 오마이갓, 스파지. 모두 그리어 감독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올 해외 영화제에서는 이처럼 꿈같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흔인성은 물론 작품성까지도 인정받은 박찬욱 감독의 박쥐와 봉준호 감독의 마더, 그리고 판타지 코믹 액션 최동훈 감독의 정우치까지 개봉을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인데요. 관객들의 입장에서 보면 볼 영화가 많아지겠고 영화계 입장에서 보면 역시 이 중에서 한 편 혹은 두 편 정도는 한 방이 되지 않을까요? 해운대같이 큰 블록버스터 영화도 여름에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가 나빠지거나 살기 힘들어질 때는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영화계 입장에서는 그런 걸 기대해볼 만 하겠죠. 2009년 한국 영화계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극장 관객의 증가는 한국 영화계의 희망적인 예상인데요. 그러나 규모가 큰 해외 블록버스터 영화들과의 적전이 예상되고 있어 관객들이 우리 영화에 손을 들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세대 교체된 감독님들은 거품없는 제작들과 높은 퀄리티를 자랑했던 영화 추격자와 같은 작품을 제작해 관객들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겠네요. 작년 가요계의 가장 큰 이슈하면요. 이 빅뱅과 동방신기처럼 풍부하면서도 칼리스마 넘치는 아이돌극의 활약이 대단했거든요. 하여튼 누나도 이들이 있어 정말 행복했답니다. 올해도 기대할 수 있겠죠? 아아이 무슨 소리? 올해는 이제 이 오빠들이 행복할 차례라고요. 상큼 발랄한 소녀들. 소녀시대가 컴백을 앞두고 있거든요. 늙었다고 놀리지 마요. 여성그룹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녀시대도 곧 컴백을 할 예정이고요. 애프터스쿨이라는 그룹이나 또 일명 여자 빅뱅으로 불리우는 그룹들을 기록해서 많은 여성그룹들이 가요계에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와우 오빠들은 정말 신났습니다.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고 미모도 빠지지 않는 여자 아이돌 그룹들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애프터스쿨은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컨셉으로 한 여성 5인조입니다.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죠. 그리고 비밀리에 준비 중인 그룹 시스타 일명 여성 빅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과연 선배 아이돌 그룹 빅뱅을 능가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휴 이젠 없겠죠. 없긴 왜 없지요. 이슈. 전직 슈퍼모델 미스코리안 미녀 3인방으로 구성된 참 고마운 그룹 아이커키가 있는데요. 저는 신경으로 공부할 테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지켜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요. R, C, T, O, I, I 모두 모두 파이팅. 여기 있어요. 위험해요. 형순아. 웨이트, 은아. 우리는 응원할 가수들이 앞을 못 쳐다보네요. 어머, 어머, 나 몰랐는데. 누구야. 알려줘, 알려줘. 한국 가요의 세계 진출의 원요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가수들이 해외 진출, 해외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B와 그리고 O와 같은 경우는 미국 데뷔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빅뱅과 다른 여러 그룹들이 일본 활동을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친딸의 대명사, 아시아의 작은 거인 보아가 미국 진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연예가 중계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작년에 물꼬를 터쓰니 올해 미국 가요계에서 차세대 팝의 비바로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빅뱅도 본격적인 일본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멋진 대안의 아이돌, 일본에서도 잘해내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하면 우리 B오빠도 빼낼 수 없죠? 네, 말은 바로 해야죠. 정확히 오빠가 아니라 동생일 텐데요. 그 잘난하고 멋진 B가 찍은 할리우드 영화 닌자 어셋이니 드디어 올 3월에 개봉을 합니다. 정지훈, 이번에 성공해야지. 그 전적이 있는데 할리우드가 또 받아주기 힘들 거 아니야. 그래도 B오빠, 하반기 음반 활동까지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 B와 손담비까지도 응원할 겁니다. 우리 담비 씨도 할리우드로 영화 찍으러 간다고 하는데요. 모두 V.I.C.T. O.I.Y. 화이팅입니다. 아휴, 귀여운 내 강아지. 우리 예능은 어떨 것 같느냐? 이 누나가 진출을 할 것 같느냐? 아니, 왜 말을 못해? 누나가 예능감이다. 누나도 예능 나오면 대박 날 수 있다. 왜 말을 못하냐고! 하긴, 네가 말을 하면 그게 더 대박감이지. 솔직히 말이야 바로 말이지. 쉽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어? 예능계의 양대산맥 강호동과 이재석 씨는 2008년 예능계를 이끈 독보적인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큰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강호동 씨는 온몸을 던지며 통 큰 카리스마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지었고요. 이재석 씨는 솔선수범하며 출연자들과 어울리는 편안한 진행을 선보했었죠. 과연 올해도 두 사람의 활약 계속될까요? 강호동 씨,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모든 예능 PT들이 생각하는 확실한 흥행 보증 수표라 할 만큼 정말 뛰어난 영향을 가진 분들이고, 이런 어떤 힘은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강호동, 유재석을 비롯한 몇 명의 지역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예능계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똑같이 만드는 시청자들에게 식상함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신선한 캐릭터의 개발이죠. 저희는 아직까지 어떤 그런 인위적인 멤버 교체는 생각을 한 적은 사실 없고, 혹시 누가 쓰러져 나가거나 아니면 슬슬 손을 들고 나가거나 하면 그때 고려를 해봐야겠죠. 당분간 큰 세대 교체는 없을지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신선한 캐릭터를 필요로 하는 예능계, 리얼 버라이어트가 유행을 하며 그 속에서 이미 성공한 가수들의 예능화를 살펴봤을 때, 올해는 더 많은 가수들의 예능 진출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예능으로 얼굴과 인지도를 높인 후 가수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음반 판매율과 광고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인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수와 신인 스타들을 한 자신의 끼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일 텐데요. 그 속에서도 올 예능계에 또 다른 장르의 인기가 예상됩니다. 네, 바로 토크쇼인데요. 지난 14일 첫 방송한 박지훈 쇼는 정통 토크쇼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화제가 됐습니다. 또한 고현정 씨 등 여러 스타들이 본인의 이름을 내건 토크쇼도